진짜 집중을 완전히 시켜주셨거든요 그리고 가사 하나하나 어떤 감정으로 노래를 불러주시고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는지 어떻게 이렇게 노래를 할 수가 있을까 지금 계속 무대를 제가 상관까지 보고 있지만 진짜 최고의 감동을 선사해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68호님의 첫 번째 두 번째 오늘까지 무대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분은 친구한 사람이에요 감정을 꺼낼 줄도 모르고 감정의 이동이 너무 잔다